그래서 어디서 시작하여? 이건가? 덕현이 없는데? 얘 아냐? 선행쾌를 안 했다고요? 그게 뭔데요? 뇌욘? 오 됐다 끝 굿 이러고 여기서 이거 나오는거지 이거 한번 볼까? 이 둘이 기싸움 오지게 한다메 이걸 이제 보네? 아 미안해 이거 못 보겠다 아 보려고 했는데 안되겠어 못 보겠어 아! 아니 왜? 뭐 했는데? 아니 나 업데이트 되게 늦게 하고 킨건데? 뭐야? 아니 오늘 오지게 치키나 본데? 사라이 많아서 빨리 빨리 오늘 할 거 많아 아싸 완료? 굿 아싸 돈 받음? 안녕 이제 시작이야 끝이야 끝이야 다 한거야? 어? 와 야 야 이걸 누가 먹은 사람이 있는 거야? 벌써? 우와 진짜 대박 원환이 10만 골이라고요? 야 25만 골인데요? 아 베이를 빨리 가자고? 근데 야 지금 베이 사람이 뭐일까? 가자 야 베이무스에서 저기 사티 재료 나온다 쓰니 바로 가보자 야 이거 근데 진짜 전승만 했다고 세진거 맞냐? 혹시 챙긴 사람 있으면 우리 바로 멈춰줘야 되지 않을까? 그치? 오늘 좀 잘 챙겨가지고 일단 뭔가 좀 세진거 같은게 내 시너스가 2억이 떠 사실 내가 2억이 뜨면 안되거든? 오 나이스 굿 제발 날개 깨져라 굿 맞나 이거? 야 근데 야 잠깐만 그 얘기 들으니까 뭔가 오늘 진짜 레이드 하면 안될거 같기도 어 튕겼다고? 이거 깨면 안되지? 아 중단말고 좀 기다리면 되는거 아니야? 이거 중단말고 기다리면 안돼? 중단 왜 눌러? 아니 부활이 되잖아 그냥 기다려야지 어 뭐야? 야 두명 더 튕김 두명 더 튕김 아니 오늘 미쳤네? 어 살아났다 갈까? 피자 어 위험 위험 한명 튕? 야 어떡해 미치겠어 야 이 대혼돈 뭐냐 님들아 아두 먹지마 절대 아두를 먹지마 질컷 질컷 빨리 와 아 컷싱 봤어야 됐는데 머리 안되 머리 가지마 얘들아 머리 가지마 야 이차비본 4번 찔렀다 오고 있어? 들어오고 있어?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자 이제 마음부터 딜하세요 님들 와 내 궁이 유거? 제발 제발 아무도 튕기지마라 어 괜찮나? 어 아니 이게 지금 진짜 튕김이랑 싸워야해 준비된 사람 밖으로 아 제발 아무도 튕기지마라 제발 와 이제 날개가 안 깨지는 일은 없겠다 진짜 야 잠깐만 야 이거 리트 데카가 너무 없어서 나이스 야 쟤 또 튕겼어? 야 너 어떻게 해 아 두 명 팀 두 팀 아니 어 미쳤네 세 명 팀 한 명 더 튕겼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힐이야 괜찮아? 아니 진짜 레전드네 네? 아니 그리고 나에게 피가 안 달아 체력이 안 까요 지금 핑이 엄청 밀리는 것 같은데 음? 야 야 한 명 들어왔는데 한 명 또 튕김 아 아니 어떻게 해 흐흐흐흐흐 아니 개오버야 진짜 폭탄 돌리기야 폭탄 돌리기 흐흫흫 가만있어! 다들 움직이지마! 이 혼돈 속에서 일단 깨보자 아 돌아가면서 튕겨 어떡해 아 어떡해 아 괜찮아 할만해 할만해 아 어떡해 야 오늘 진짜 너무 챙긴다 오늘 뭐 레이를 못하겠는데 또 챙겼다고? 어떡해 야 젖었어 두명 챙겼어 진짜 아름다운 이별 해야되냐 오늘? 아니 이거 최대한 안전하게 중단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할 그게 안되는거 같은데? 할 서버가 하고싶었긴 한데 너 이놈씨끼 낼바 어 왔다 저희 한번만 더 해볼까요? 아 제발 안챙기게 해주세요 제발 오늘 베이무스 깨고싶어요 아 아 진짜? 튕겼어 일단 진행할게 일단 진행할테니까 와와와 튕겼다고요? 어우 야 튕겼어 주명 튕겼어 행보 버튼에 튕긴거 봤어요 이거 중단해야겠다 오면 중단하자 또 혹시 몰라 안전하게 중단해줘야돼 아니 오늘 그렇게 죽기가 싫었을까? 우릴 다 침궈낼 정도로? 아 이관 사람 모을 수 있을까 내일? 다들 오늘은 레이드 십시다 고생하셨어요 아 내일 저녁에 다시 모아야지 내 낮에 처 모여 다들 행복해지자 오늘 이관문팟 맞나? 아 어떻게 이관 숙제 튕기신분들 이관 안 튕기신분들 뭐야 이거? 이게 뭐에요? 이관 튕기신분들 이관 안 튕기신분들 인벤보니까 실마일 끝나고 베이 눕는 순간 9명 튕겼다는 사람들도 있다고? 베이 오늘 하고싶었는데 아쉬워 내일은 베이무스도 끝내고 내일 튕길거 같으면 베이무스도 못하는거고 아무튼 아 오늘 근데 재밌었어 뭔가 재밌어요 살짝 혼돈의 시대 같긴 한데 재밌어서 마음에 듭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